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여기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 제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짓습니다. 그룹마다 오면 색감이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르고 아유 그럼요 좋아요 행복합니다 끝내줍니다. 구독자님들도 구경오세요 놀러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오늘 왔다가 다음주 이 시간에 한번만 더 와보시면 역시 구독자님 댁도 마찬가지죠. 자 이 아이는 알바니입니다. 제가 만든건 아니고 제가 종자포트를 구매해서 오롯이 적심해서 키워나가는 아이 알바니. 자 아유 비행기도 있고 아유 이 아이는 17cm 포트에 있는 알바니이고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자 꽃대는 꽃대는 제가 이렇게 잘랐어요. 꽃대는 꽃대하고 다릅니다. 꽃대는 다르죠 꽃대는 다르고 이 아이는 하나를 자르면은 한 아이로 자구죠 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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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17cm 포트는 10만원입니다. 10만원 에이 큰아이를 보고 멋진 포스가 있는 아이를 봐야만이 내가 구매할까 구경할까 오늘 또 질러볼까 아니면 참을까 조그맣게 말해야지 그거는 자 알바니 12cm 포트는 가격이 5만원입니다. 그리고 19cm 9cm 9cm 포트는 아유 그래 그래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포스 끝내줍니다. 아유 달구어진 아이의 모습은 정말 환상입니다. 알바니 가격은 2만 5천원 이렇게 되기까지는 제가 한 아이를 적심을 합니다. 이렇게 적심을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가 떼서 이렇게 심어냅니다. 이 아이는 내년 봄에 구독자님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아이입니다. 괜찮았어요? 네 아유 끝내줍니다. 괜찮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이 아이를 한 번만 보고 싶어서 가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오늘은 거꾸로 가요 대품 먼저 항상 소품 작은아이 먼저 갔죠 어머 세상에 로또도 몰드냐 그래요 로또 군생이야?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큰 사이즈를 빅사이즈 원하시면 판매 가능한 25cm 포트는 로제 둘 자 드론샷 갑니다.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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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합니다. 자 드론샷 가요. 이 아이가 한 포트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한 포트 로또 군생이고 가격은 25만원 포트는 25cm 포트입니다. 아유 누가 만드세요. 자 이 아이로 만들면 됩니다. 자 로또 지금 12cm 포트는 3만원입니다. 자 15cm 포트는 5만원입니다. 자 나는 3만원짜리 달라 5만원짜리 달리 크기 비교하시니까 좋으시죠? 항상 어디가 싸냐 누구집이 비싸냐 싸냐 에이 다육이는 제 가격이 다 있습니다. 자 나는 로또 3만원짜리를 적혀 어머 야는 또 희한하게 변이가 왔네 아유 그려 변이가 왔죠. 자 로또 3만원짜리 적심해달라 원하시는 대로 해드립니다. 자 제가 적심해서 나온 아이가 바로 이 아이 5월달에 적심한 아이 꼬바 꼬바 아유 시선이 5월달에 적심한 아이 꼬바 꼬바 아유 몇개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년 봄에 이 아이를 한 번만 더 적심을 해요. 그러면 로젯 하나에 3개만 나와도 9개 그러면 이 아이는 둘, 넷, 여섯, 여덟개밖에 안되잖아요 얘가 음 거봐 예 해수로 1년에서 2년만 되면 포스나는 아이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슈가젤리 구독자님이 저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슈가젤리 키핑장에 놓으니까 너무 예쁘다. 자 17cm 포트에 있는 아이는 15만원 맞습니다. 어? 커요? 너무? 비싸요? 아유 안그려요? 자 나는 젤리라고 해도 젤리가 되었냐가 문제죠. 이렇게 젤리가 되었습니다. 예 어머 세상에 저희가 그 잠수관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빵빵이 됐어요. 물빵빵이 잠수관수 덕분입니다. 슈가젤리 외도는 2만원? 이렇게 2도 군생은 3만원인데 에휴 크잖아요. 무겁잖아요. 다 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자 슈가젤리라고 이렇게 아무리 사이즈가 작아도 젤리가 되잖아요. 짠짠짠. 자 드론샷.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예 아마도 받아보시면 얘가 바로 젤리로구나 하실 겁니다. 어머 다 이렇게 입을 꽉 다물고 그죠? 이렇게. 자 다시 정리합니다. 슈가젤리 외도는 2만원이요. 군생은 3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저희는 다 관수합니다. 얘는 보기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왜? 아유 아직까지.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괜찮아요. 흑수정. 아우 이쁘네. 포트는 12cm이고 가격은 만원입니다. 흑수정이 그동안에 사고 잡혔는데 단가가 있어서 망설였던 분들. 흑수정 가격은 만원입니다. 외도입니다. 그 다음에 흑수정이요. 자 잠시만요. 2만 5천원이요. 오미시상에 잠깐만 너 출연 좀 해봐라. 자 12cm 포트잖아요. 그러나 완전 묵음. 완전 묵둥이. 가격은 흑수정이죠. 가격은 2만 5천원. 다시 하나만 더 볼게요. 흑수정 2만 5천원짜리. 아무리 관수를 해도 아유 이뻐라. 그쵸? 흑수정. 가격은 얘는 2만 5천원. 외도짜리가 만원. 외도짜리가. 자 괜찮았어요? 네 끝내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구독자님이 저한테 장문에 문자에 편지를 씁니다. 어떡해요? 왜요? 다남님. 그때 당시에 샀던 그 엘파소드림과 임페리얼로즈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얘가 임페리얼로즈예요. 10만원짜리 8만원에 할이랍니다. 그때 보셨던 임페리얼이 아니죠? 예 끝내줍니다. 자 임페리얼로즈 10만원짜리 8만원입니다. 아유 이뻐라 이뻐라. 엘파소드림이요? 갈게요. 엘파소드림 갈게요. 자 임페리얼로즈 이렇게 이뻐요. 아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 이렇게 이쁜 애기 처음 봤다. 두 개 샀는데 두 개 또 샀다. 그리고 더 사고 싶다. 다남하고 똑같아. 좋아하는 거를 그냥 한없이 사요. 아유 자 대품 한번 갈게요. 자 이렇게 40만원짜리 임페리얼로즈. 에이 사라는 게 아니고. 요정도의 포스 35cm 포트입니다. 35cm에 이렇게 포스나게 멋지게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괜찮죠? 임페리얼로즈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늘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라탄바테. 이 아이는 얼마래? 네 제 아이예요. 킵하고 있는 제 아이. 그 다음에 어머 우리 언니가 왜 여기 집으로 왔대? 우리 언니 어휴 세상에. 변이가 와서 난리가 났네 그려. 우리 언니 중짜 3만원. 괜찮았죠? 우리 언니 중짜 3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를 잠시 이 아이. 제노비야. 제가 관수하잖아요. 아휴 세상에 관수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제노비야. 가격은 10만원이에요. 끝내주죠? 네 맞습니다. 제노비야. 저희 수량이 많지 않아요. 올 봄에 새로 출시한 신상품인데. 예 맞습니다. 제노비야. 너무 멋져요 포스가. 아휴 끝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임페리얼로즈가 15만원대. 포트가 틀리죠 크기가. 아휴 여기가 얼마나. 내장산 갔어요? 아휴 그려. 우리 집에 와야지 내장산보다 더 울긋불긋한 다남다육하우스 에버랜드. 저기 이와랜드. 에버랜드. 이와랜드입니다. 아휴 세상에 내가 내장산에 차도 밀리는데 왜 가요? 아휴 이 아이들이 다 임페리얼로즈. 임페리얼로즈. 이렇게 포트는 지금 17cm분에 있는데요. 무거워가지고 엽성 보시면 두께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메대를 찍는 이유는 제가 저 이 아이를 보고. 근데 왜 마지막에 가냐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기둥이 있어서 잠시만요. 이 아이가 지나다닐 때마다 이렇게 환상인 거예요. 이 아이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서 많은 분들이 품어 가셨고. 자 이름은 오라클 가격은 8만원. 그런데 이렇게 그 형광요? 형광색상이 다육이가 정말 예쁘죠? 지난번에도 품어 가셨고 다시 또. 자 이렇게 이렇게.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오라클. 조금 더 덜 묵은 아이는 이런 색감이에요. 얘도 오라클이에요. 그래도 이뻐요? 속 입장 보시고. 자 이렇게 한 번만 보시고. 아유 이뻐라. 자 오라클. 끝내줍니다. 아유 다남다. 여기 진짜 이런 것만 올릴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랩소디라고 합니다. 가격이요? 랩소디는 현재 이 아이는 20cm 포트에 있고. 가격은 30만원입니다. 랩소디. 가격은 30만원. 아유 참 한 포스하네 그래요. 그죠? 자 가격은 30만원입니다. 랩소디. 어 그래요? 구경하는데 그럼 이 정도도 해야지. 자 톰스텔마리아. 아유 멋지다. 자 이 아이는 25cm 포트에 있는 아이고. 톰스텔마리아는 12만원에 이렇게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아유 그래요. 잠시만요. 톰스텔마리아 이 아이는 8만원대도 있습니다. 아유 환경이 좋아. 아유 그러지 않아요. 명품은 역시 명품이에요. 아유 멋지다. 톰스텔마리아. 그 다음에 이 아이 하나 더 소개할까요? 애플썬이라고 합니다. 물이 많이 빠졌더니 지금은 어때요? 내장산 단풍은 저리 가라 합니다. 애플썬이고 가격은 60만원입니다. 애플썬이고 가격은 60만원입니다. 현재 풀분 25cm에 심겨져 있지만. 멋지고 이름 명품 화분에 한 번만 딱 식재를 하시면. 대단히 멋진 아이가. 애플썬 내장산 왜 갔시오? 집에서 다남다육 보면 바로 내장산보다 물이 더 늘었습니다. 바깥공기요? 아유 그건 좀 바깥공기는 제가 배달할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아유 저희 집에 오면 다 한 말씀하세요. 미라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아유 대단합니다. 미라클 지금 보는 아이는 가격이요? 여기서 뽑아요. 자 가격 50만원. 미라클. 제가 이렇게 큰 대형종의 명품의 대품을 보여드리는 건. 이 아이를 봤을 때 내가 작은 아이를 구매하거나 자구를 구매합니다. 자 자구는 제가 일단은 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리는 중이에요. 자구 뗐죠? 자 그래서 자구는 가격이 10만원이에요. 자구. 자구는 1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는 10만원은 아 말고 불이 내린 거 사야지 이러시면 잠시만 갑니다. 이 아이 불이 내렸죠? 미라클 25만원. 불이 내렸습니다. 어 그리고 에이 아까하고 그러니까 미라클은 작은 사이즈 출화를 잘 안 합니다. 왜? 제 포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요 아이가 바로 미라클이고 가격은 현재 50만원에 판매하는 아이고 하나만 있어요. 천만의 말씀. 아유 세상에. 이 아이 자구는 아니에요. 자구는 제가. 어 그러면 사면 자구 드릴게요. 아유. 자 그리고 이 아이도. 자 50만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아유 이 아이요. 자 이 아이도 체르니 50만원. 아유 멋있어라. 남성스럽죠? 우직합니다. 우리 큰아들 같이 듬직합니다. 아유. 자 체르니 50만원 보셨죠? 그 다음에 이 아이. 체르니 나는 10만원. 체르니 10만원으로 가겠다. 아유 세상에. 참 잘 키운다. 다남다유.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아유 베로니카. 저희가 이제 저명관수에서 물이 살짝 빠졌나요? 그래도 이뻐요. 베로니카. 36만원짜리가 각짝대기 있습니다. 18만원. 아유 네. 베로니카. 작은 사이즈가 아직 출하가 안됐어요. 제가 입꼬지. 입꼬지가 아니고. 제가 적심에서 나온 아가들이 있는데. 아직 출하 전입니다. 출하 전입니다. 자 이렇게 아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명품가의 명품을 구독자님께 소개했고. 여기는 이와랜드입니다. 놀러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구경 오세요.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샜어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동동동동.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유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죠.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매기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하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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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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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에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숨시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에요. 산목판. 산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산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산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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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품,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